첫 해로서 남워두 해방팀을 관철하는 데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해외였으며 저국 해방 여부를 앞당기는 데서 중요한 효과를 세우고 배송시에서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보장체계를 창안 도입해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. 태양보장체계는 태양빛 전지판이 태양자리길을 따라 자동적으로 빛 효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또한 전지판과 태양추종장치, 과전류차단기, 축전지로 이루어져 있어 큰 품을 들이지 않게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우점입니다. 화면에서 보는 이것이 전력보장체계를 도입한 태양빛 서영양수기입니다. 개성시에서는 현재 이 태양빛 서영영흥양묘장과 풍덕협동농장, 에이건 등 여러 단위들이 설치 도입했는데 설비들이 단순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출력이 충분히 보장돼서 깊은 우물에 물까지 퍼올림으로써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동림군 고군용리의 명승지 동림폭포가 고군용리란 지명은 옛날 고려시기 군파들이 이 위에 솜을 쌓고 수경하던 곳이라는 데서부터 이 위에 솜을 쌓고 수경하던 곳은